네 K-POP 신흥 대세들의 트로피 대결 여자아이들 대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트로피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엠넷땅과 함께하는 엠넷차트 수준 결과 보여주세요 오늘의 수준 결과 먼저 음원판매 점수입니다 음반판매 점수입니다 글로벌 팬투표 점수입니다 소셜미디어 점수입니다 엠넷 방송점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투표 점수를 합산한 오늘 영광의 1위는 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축하드립니다 네 수상소감 부탁드릴게요 진짜 데뷔를 저번주에 했는데 이렇게 1위를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진짜 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팬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그리고 좋은 무대 만들어준 우리 멤버들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우리 가족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멤버 가족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더 열심히 노력하는 통화로우바이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빅히트 식구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 이렇게 응원해주시러 오신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와주신 분들 다 너무 감사해요 1등에서 너무 기쁘고요 멤버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1위를 차지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주에그 오늘 1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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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說 웃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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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